원, are you there? 어? 뭐가 왔어? What the hell is that? I can't see you from here, 원. 잠겨져 있나? It's above me. It's above me. It's overstation 3, too. They're here. What's here? It's fine. It's fine. You'll be fine. 말을 하라고 진짜 개답... 죽었어! 자, 스토리스 온토드 에피소드 스토리 1, 2도 너무 재밌겠는데, 3도 과연 얼마나 재밌었을지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야, 그만 나와. 미쳐버릴 것 같아. 아, 인트로 잘 만들긴 했는데 왜 각 챕터마다 계속 인트로 나오고 난리야? 아, 그만해. 제발 내가 잘 못 잤어. 아, 그만해. 제발 내가 잘 못 잤어. 자,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네요. 바로 옆에 패스워드가 적혀있으니까 로그인을 해봅시다 어, 허용 내 마이크가 고장났어? 음, 마이크가 고장 나서 말을 못하네 내가 지금 3번 위치고 NS1과 NS2에서 지금 얘기가 오는 것 같아요 주파수에 맞춰서 해독하고 처리만 하면 된대요 주파수에 맞춰서 해독하고 처리만 하면 된대요 내가 해야 할 일이죠 무슨 소린지 잘 못 알아듣겠지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지 으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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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어어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으으읍 으으워 으으읏 에? 스으으 자 이렇게 맞추고 FM으로 킬로헤르즈는 어떻게 맞춰요? 아 켰다 뭐야 내가 입력을 해야되네? 야 이거 이거 소리를 듣고 됐어 이제 어떻게 하는거지? 코드 워드 아 이거를 적어서 알려주면 되는건가? 뭐야 탭키를 누르니.. 아 이거 때로는 마우스로 클릭하고 끌기도 합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컴퓨터에 입력하기도 합니다 탭을 눌러 책상을 옮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키를 누를 때도 있습니다 이게 뭐죠? 오오 신기해 신기해 머리말 그건 아닌거 같은데 오오오오 확대해서 볼 수 있네요 초점을 따로 맞추고 단말기 코드를 입력하고 각 졸끝에 엔터키를 누른 다음 엑스큐트를 입력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아아아아 아아아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니까 봐봐 우리가 방금 코드를 입력해가지고 어떠한 알파벳을 얻었잖아요 코드를 아바커스 아바커스를 얻었는데 이거에 관련된걸 찾아야돼요 아바커스 6번이네요 아바커스 네 6번으로 가서 여기 있다 이걸 그대로 치면 돼요 완전 복잡하네요 뭐 천천히 쳐봅시다 잠시만 이거 소문자 대문자 구분해서 써야돼? 다 소문자인거 같은데 SYS.EXE 와 이걸 다 적어놨어? 완전 빠르네 우리 장작분들 아웃풋 로그 로그 false 제발 되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는거지 개 오래 걸렸어 미안하다 얘들아 오케이 이제 하는 방법 알았으니까 빠르게 갑시다 3,500 USB 잠깐만 26 26 14 0 14 0 26 14 0 1 2 어 틀렸대 그러면은 이게 26잖아 이 공을 붙이면은 됐네요 2MG 6 자 이제 넌 시끄럽고 체브론 체브론을 찾아 봅시다 자! 이거는 답이 없어 사진을 찍어야돼 자 한번 적어볼게요 됐나? 뭐야 왜 틀렸지 점 띄어쓰기 아 이거 붙여야 되네 어 됐다 아니 이런 개 변수 대체 아아 밑에 다른 변수가 있구나 방송 코드에서 X는 두번째 Y는 다섯번째 Z는 여섯번째 숫자입니다 뭔소리지 이게 아아아아 아까 그 코드 불러줬을 때 두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를 읽어야돼 와아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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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째가 4고 그 다음이 0인데? 아닙니까? 그냥 내가 할게. 기다려. 조용히 해. 다 조용히 해 봐. 자 여기에서 두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를 찾으면 되니까 2 3 4 5 6 040 맞는데? 아 아 아 아 이해했어. 이, 이해했어. 이렇게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두 번째 숫자가 6이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있는 숫자가 1과 2니까 6, 1, 2가 되겠네요. 3 3 아 진짜 어렵네. 아우 까다로워. 난 정말 단순한 공포게임인 줄 알았어 이게. 1 1 1 2 2 3 2 3 2 2 3 3 2 3 4 4 4 5 5 5 5 개인이 너무 어려워서 공포물인가? 4 5 3 아 이거 모스 보호자나 이걸 어떻게 알아? 자 0 9 7 097 097 기다려봐 097 . . . 네? 0 9 7 7 3 0 인거 같은데. 0 9 7 7 3 0 한번 해보자. 어, 바로 맞았어. 난 너무 멋져. 시끄러워. 어, 씨. 듣기 싫어 죽겠네. 칸사스! 변수 대체. 원본 방송에서 가장 큰 숫자. 가장 작은 숫자를 적어야 되네요. 아, 이게 좀 옮겨 잡기도 진짜 귀찮다. 어, 왜? 4G네? 아, 나 이런 개호로 참 너무 게임을 보았는가? 아, 뭐 죽었나보지이. 아, 네. 와, 진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뭐라구요? 8850 FM. 8,000에서 8,500 사이인거야? 8,000에서 8,500 사이인거야? 3, 8-8500 FM. 어, 찾았다. 누가 대답좀 해줘 헤엑 빈산에 정면으로 충돌했대 뉴욕에 함락됐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저 문부터 잠그면 안될까요? 저기 문부터 좀 잠가주실 아 뭐라는거야 또 진짜 개때리고싶네 마이크였구나 마이트가 아니라 마이크 M 어 자 잘 봅시다 M 방금 Zulu트가 J였죠 그냥 줄루네 Z네 어 아 우리 장작들이 나보다 훨씬 낫네 오케이 오케이 자 M G S H B E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틀렸어요 소문자로 써야되나? 틀렸는데? 왜 안되지? 아 이거 미친 숫자로 변환해야 돼 와 진짜 개잣같아요 게임이 아 제일 wide 이잉 6970Hz 잖아요 6970Hz를 찾아요 6970Hz네요 M 15 12 21 일단 적어놓을께 12 12 10 4 7 14 7 에코 됐다 센타우러 문 좀 닫아줘요 안 닫아줘 안 닫았세 안 닫았세 됐어 어? 뭐가 왔어 아니 문을 닫아 잠겨져있나? 아니 말을 하라고 진짜 개답 헉! 죽었어 아니 그 와중에 이걸 해야돼? 진짜, 진짜 해야되는거야? 꼭 해야돼? 진짜 넘어간거 아니야 게임? 9 0 4 5 1 8 9 0 4 5 세크리파이스 긴급상황입니다 생방송 시나리오입니다 세크리파이스가 있어? 어? 4번 초소야 뭐지? 갑자기 다른 초소 우전이 들리는데 세크리파이스 거의 끝에 있네요 원래 방송의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숫자들이며 경도를 의미합니다 3 넘버 스테션 3 스테션 4 도노트 고아웃사이드 도노트 고아웃더 스테인사이드 로크업 어, 그분 이미 질리도록 들었어 알았어 원래 방송의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숫자들이며 위도를 의미합니다 부록 C에 있는 인증단어라고? 헉! 어떡해! 일단, 일단은 미리 적어놓을게 자, 이제 여기에서 이걸 적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고 부록 C에 있는 인증단어를 찾아야되네요 0, 4, 5 C 변환차트 8, 9, 0, 4, 5 시작 신호변조? 9, 0, 4, 5 이게 뭐죠? 지금? USB네요 방송 주파수 8일, 오케이 프로세스 방송 숫자들의 총합 총합? 1, 8, 9, 0, 4, 5, 4, 5 27인데? 작아 알렉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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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한 번에,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아, 씨브레 포인트 1이라고? 이거?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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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난, 난 누가 적어준거 그대로 적은건데 어, 뭐야 뭐야 안 돼, 나가지마 야, 목숨이 중요하지 뭔 소리를 하는거야 야, 목숨이 중요하지 뭔 소리를 하는거야 뭐야? 뭐야? 나 질질 끌려가고 있어 어? 뭐야, 나 질질 끌려가고 있어 어? 어? 어, 뭐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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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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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장르가 바뀌었는데? 대박 어, 너무 무섭고 와, 이게 진짜 에피소드마다 장르가 완전 그냥 다 확확 바뀌네 게임을 한 번에 여러 개 하는 느낌이야 근데 스토리가 뭐 막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다 끝나버려가지고 약간 수박의 겉만 할짝할짝 핥고 끝나는 그런 느낌? 이번에도 그럴려나? 어, 쟤 밖에 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난 왜 안 춥냐? 왜 안 춥냐? 왜 안 춥냐? 왜 갑자기 덜렁 다크가 됐죠? 덜렁덜렁 아,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저 덜렁 다크 혼자 막 열심히 플레이하다가 어제 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할 건데 그때부터는 이제 녹화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덜렁 다크 보고 싶어 하시던 분들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 많이들 시청해주세요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드리고 싶은데 링크를 걸어드릴 영상이 없어요 다음에 올리면 그때 보세요 4번 초소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 키라고? 열어줘 어? 열리네? 뭐 어떻게 하라고? 열기는 하는데 상호작용이 안돼 아, 열었으니까 이제 저거 틀면 되는 건가? 아, 이거 원래 초점이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어, 됐다 발전기 돌아가요 P2도 찾아야 돼? 어이C 아, 뭐 나가면 바로 죽을 줄 알았는데 잉? 아, 깜짝이야 나 화면 바깥을 클릭해가지고 멈췄어 밖으로 나가면 밖으로 나가면 바로 죽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돌아다닐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하라고? 됐다 어? 이제 빨리 돌아가야돼? 왜 다리에 감각이 없으신데요? 왜 피곤하신대요? 잠을 못 잤나봐요 뭐여, 이 할망구야 얘가 돌아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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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저거? What the fuck? What the fuck?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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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 Asian, can you hear m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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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에피소드 1 방인데? 어 지금 이해가 안돼 어 어쩌면 스토리가 이어진다는거는 확실히 알았어요 1편에 나왔던 그 장면이 지금 3편의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아 근데 나 이거 진짜 해석이 안되네? 각 편마다 그래도 1편이랑 2편은 짧게 짧게 떡밥을 뭐 엄청 다 회수하진 못하고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이러고 그냥 단편처럼 즐겼는데 3편은 이해가 잘 안되네 아 이게 에피소드 4에서 전부 다 회수가 되고 정리가 되면 진짜 이건 초갓겜인건데 네 일단 에피소드 3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왜 마지막에 1편에 2장면이 나왔을까요 일단 겉으로만 봤을때 스토리는 관측소에서 이제 구조신호 이런거를 받아가지고 코드를 보내서 안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인거 같은데 갑자기 어떤 괴이한 외계 생명체가 와가지고 뉴욕이 함락당하고 여기 관측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막 외계인한테 잡혀서 죽거나 막 정신지배 당해서 무선으로 나한테 이상한 말 치거나 그러다가 나도 돌아가서 딱 봤는데 첫번째 장면이 나와서 끝났거든요? 약간 그런 걸로 저는 느꼈거든요? 그렇습니다 에피소드 3는 여기서 마치고 어 좀 생각을 정리한 다음 에피소드 4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